아 잘 잤다 벌써 아침이야 아 너무 피곤한데 아 피곤하네 음료수 한잔 해야겠구만 음 냠냠냠냠냠냠냠 아 너무 맛있어 책 한권 읽을까 아냐 아냐 책 읽으면 너무 졸려 수면제인줄 자 우리 암탄 눌러가지 아 오늘 세계수 소개해준다 했지 암티야 암티암티야 엘 엘은 엘 이는 이 에 어 다리 맞냐 정말 너 지식에 맞는 걸 읽고 있구나 암티야 암티야 오늘 이장님이 세계수 소개해주기로 했잖아 오늘이야 오늘 너무 설레 우리 훈이한테 갈까 훈아 얘도 책 읽고 있네 책 요즘 대세야 뭐 읽어 마법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육식해서 그런거야 육식해서 형은 무식해서 그런거고 푸흡 푸흡 너 일로와 알았어 우리 세계수 보러가자 그래 세계수 보러가자 오 야 말하나 응 꿈을 꿨었어 잿 아쉽다 이장님 집이 어디였지 이장님 집이 아마 이쪽이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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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나 우리 이장님 집도 몰라 이장님 이장님이장님 이장님 주무셔 이장님 어으씨 누우세요 저희왔어요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리랑 훈이랑 암투 왔구나 네 오늘 세계수 소개 해주기로 했잖아 맞아 맞아 오늘 세계수를 소개시켜주는 날이었지 미안해 미안해 빨리 일어나야지 아 미안 미안 왜 세계수지? 이 세계수는 아주아주 오래전 우리 마을이 악의 무리에게 지켜주던 우리 마을의 보물이지 이장님 체결계시나? 이장님 여기 들어가보자 나 빨리 들어가보고 싶어 이거 어떻게 열어요 부숴야 되나? 우리 마을 이장들은 대대로 이 세계수의 문을 열 수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 탐난다 얘들아 진짜 진짜 저 밤에 내가 몰래 끊을게 못불어? 이장님 빨리 들어가보고 들어가보요 우리 어 그지 들어가자 네네 이이야! 우와 한방에 부숴버리네 이게 검인가 봐 이게 뭐지? 이 검을 뽑아서는 안 돼 근데 이 검을 뽑게 되면 이 세계수는 사라지게 돼 그러니 절대 뽑아서는 안 돼 아 지금 눈독 들이지마 여기 쳐다보지마 뽑지마세요 이 검은 뽑으실 세계수의 생명 다음 세계수의 생명의 검 오 생명의 검이래 아 이제 이제 봤으니까 이제 봤으니까 나가자 나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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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 다 나가 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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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저건 비싸보여 그니까 비싸보여 팔면 안돼? 그니까 팔면 다 뭐라 했니 얘들아? 이장님 이장님 뭐 하나 또 소개해주기로 했잖아 오늘 뭐야? 내 옆집에 가보면 옆집이야? 무덤? 나 이거 항상 궁금했어 뭐야? 이 무덤 있지 이 무덤은 이 세계수가 자라고 있을 때쯤 우리 마을을 대신 지켜주던 그런 존재였어 아 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영웅이네 영웅이네 영웅 내 두 번째 동생이 지었어 우리 우리 대지 구경하러 가자 우리 나가자 나가자 우리 마을에만 있잖아 답답하잖아 나가자 와 근데 나 그림자도 잘생겼어 그림자 존잘 밟아 밟아 우리 나가자 나가자 뭐야 어 뭔소리야 뭔소리야 어 뭐야 뭐야 안돼 어 뭐야 세계수가 야 세계수 어떡해 세계 다 터졌어 어떡해 뭔소리야 이거 또 터져 어 우와 뭐야 혼나 다리야 괜찮아? 어 뭐야 뭐야 나 얼마나 기절해 있었어 어떻게 올라가지 어 야 계단 만들어 줄게 올라가자 뭔일이야 나 다리 하나가 나갔어 형 어? 잘 걷네 야 세계수 어떡해 어 아 내 발목이 어 야 검이 없어 얘들아 어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우리 수호신 수호자 경비아저씨 어디갔어 경비아저씨 사라졌어 검도 사라졌는데 어 어떻게 우리 이장님한테 가보자 이장님 어디계시지 어 이장님 이장님 찾아봐 얘들아 이장님 여기계신다 여기계셔 어 이장님 세계수 어떡해요 얘들아 마흥이 우리 엑스칼리버를 가져갔어 에? 마흥이요? 어 마흥이 있었어 다리 다리야 네 후니야 암트야 네 너가 이 마흥이 가져간 엑스칼리버를 갖다줘야돼 저희가요 나가서 갖다와줘 저 아 네 나는 기력이 세태해서 더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얘들아 우리가 나가서 왕 잡고 오자 마흥이 다시 지키는거야 얘들아 꼭 부탁할게 다녀올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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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 아저씨가 늙어가지고 우리 가야되네 응 가자 가자 얘들아 나 이렇게 멀리 나온지 처음이야 나 무서운데 우리 여기인데 여기가 평평하고 집터가 좋지 않을까 여기 어 여기 아 다리가 너무 아파 너무 뛰었더니 우리가 마법을 배워야돼 근데 어 어떡하지 자 일단 나무를 캐야돼 내가 우리 아빠가 야생에서 많이 알려주셨거든 그리고 내 책장에 있는게 야생에서 살아남기 1편부터 100건까지 다 있어 야 그거 다 읽었지 나 나무를 캐야되더라 나무를 나무 부셔 잠시만 부셔? 어디서 많이 들어본거 같애 아냐아냐아냐 나 처음 해봐 나 뭐 부시는 그런 성격 아니야 얘들아 알잖아 일단은 건축대를 하고 막대기로 곡괭이를 만들자 자 이게 나무곡괭이라는거야 나 돌 애들아 돌이 많네 돌이 13개나 있어 뭐야 뭐야 돌이 13개나 있으면 돌로 바로 돌곡괭이 만들고 검을 만들어야지 나 이거 산거 찾았어 뭐? 일로와봐 뭔데 뭔데 내가 아무리 책을 봐도 이런 강물을 썼어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이쁘게 생겼다 캐 볼게 캐 볼게 어? 야 철꽃갱이로 캐야되나 봐 그런가봐 그런가봐 일단은 마법을 하려면 책을 만들어야 돼 책을 만들려면 가죽이 많이 필요하잖아 얘들아 그렇지 소 부셔 얘들아 여기 소 진짜 많아 포장통인가봐 다 부셔 소 부셔 우와 얘들아 저기 나무 색깔봐 뭐야 어떤거 어떤거 흰색이야 나무가 오오 처음 봐 간지간지 무슨 나무? 저기 저기 뭐야 저거 흰색나무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일단은 이거 우리 강물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석탄 다 내놔 석탄 부셔 석탄 부셔 자 석탄 12개 자 동굴 하나 어디로 들어갈까 얘들아 여기다 얘들아 응 다 같이 가는거에요 여기야 다 같이 가야지 우리는 한몸이라고 가자 안죽지 철 있다 철 철 빨리 캐 철 철 철 자 이렇게 철을 캐고 조금 더 내려가자 얘들아 오케이 철도 좀 캐고 갈게 뭐야 이거 어 야 동굴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다 어 뭐야 이거 어 타르마불이 마법에 쓰는 그런건가봐 거기에 이상하물 또 있어 여기 좌표가 여기 좌표가 Y30 일단 철곡갱이 좀 만들자 응 그러자 철 철 철 굽는 중 근처에 돌을 좀 캐자 좋아 오 깜짝아 오 형 에메랄드 있어 어? 오 대박 에메랄드? 에메랄드 필요한가? 이것도 몽상석이야 아 스매지카모도 에메랄드가 많이 필요한가? 모르겠네 자 일단 철곡갱이 하나 만들어보자 철곡갱이 누가 내 차를 가져온거같아 기분도 칠거야 블루토파즈 블루토파즈 아홉개 여러개 나오네 하나 캘때 이것도 에메랄드 캐보자 에메랄드 하나 자 이것도 부셔 오 뭐야 이거는 시미리트? 시미리트? 왜이렇게 이름이 어렵냐 다섯개 이것도 하나 캐니까 여러개 나오는데 어 책 읽으면서 한번도 틀어본적 없네 뭐죠 자 내려가보자 얘들아 거기 뭐있어? 훈아 아니 형 여기 석탄이 있어서 캤어 오 금이다 금 근데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는 나눠서 캐는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? 그런가? 그래요 그래요 얘들아 흩어져 흩어져 오케이 다이아 누가 먼저 찾나 하자 내기 오케이 진짜로? 내가 이기지 다이아 탐지기여 거기 뭐 내기야? 나 개코야 개코 다이아 굿나 잘 찾아 크크 개코야? 다이아 냄새가 이쪽에서 나는데? 자표가 23이네 더 내려가야 되잖아 그거 형이 발냄새가 아닐까? 인중 냄새야 형 그거 너네 나 싫지 나 한마디 했다가 한 세번 까인거 같아 두번이에요 걱정 마 호호호호 말댈 것까지 해버리네 어떻게 돼? 아니 지, 죄송합니다 뭐 없나? 이거거나 잠들아 단물리 보이는거 다 캐 일단은 뭐가 뭔지 몰라도 아 이 동굴이 별론가 아 이 동굴이 근데 거기서 거기다 다 아 다이아는줄 깜짝아 다이야를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다 광물이 펄해 뭐죠? 헷갈리게 어 뭐야 이거 나 신기한 블록 찾았어 빈티움 형 나 다이아 발견했다고 얘기해도 돼? 어 얘기해도 돼 허락 맡아야 돼? 다이야를 벌써 찾았다고? 어 어 축하해 상은 내 뽀뽀 아이 진짜 안받을래 다이야버려 나 철도 못 찾고 있어 어? 철이 안들었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까입니다 큰일났어 나 나무가 없다 얘들아 올라갔다와 형 내가 먼저 올라가서 집 짓고 있을까? 그래 건축 나한테 맡겨도 되겠어? 형아 없어 알았어 날 믿네 어차피 기대를 안해 형 난 그런생각 안했어 자 이제 제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무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좋아 작업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 애들은 강물을 캐는 동안 저는 다시 올라가서 강물 다 캐고 와 우리 다같이 살거지? 뭔 소리야 따로 살아야지 다같이 살아야지 다같이 살아야지 오 다 올라왔다 여기로 올라갔어 아직도 아침이잖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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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